혹시 마진이 20%도 채 되지 않나요? 설마 15%도 되지 않아서 3천만 원을 파는데도 450만 원도 남지 않는 장사를 하고 있진 않나요? 최근 이런 분들을 꽤 많이 만나는데요 한 고깃집 프랜차이즈를 운영하시는 분은 매달 5천만 원씩 이상을 파는데도 불구하고 마진이 고작 13%였어요 배달집이냐고요? 아니에요 배달은 전혀 하지 않고 홀에만 15테이블을 운영하는 아주 이상적인 고깃집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진이 13%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지 않고 남들의 눈치를 봐요 남들이 이렇게 파니까 나도 이렇게 팔아야 돼 저 집은 유명한데도 가격이 저렇잖아 돈 더 받다가 손님 떨어져 등등 물론 장사라는 건 가격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손님의 수가 좀 달라져요 손님이 많이 오고 객단가가 높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이게 장사를 하다 보면 비례한다는 걸 누구든 다 알 수 있어요 단가가 높으면 손님이 비교적 많이 오지 않고 단가가 낮으면 손님이 많이 와서 박리다매가 되는 거죠 오늘 제가 말씀드릴 가격 인상의 기술은 지금 당장 실행하셔야 돼요 이미 검증을 마쳤고 수많은 곳에서 가격을 올려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가격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미친 듯이 팔려나가는 상황 역시 목격하실 수 있을 거고요 손님들이 사족을 못 쓰게끔 하는 가격 인상의 기술 왜 이제껏 이 가격으로 팔았지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자 그럼 가격을 올릴 준비가 되셨나요? 준비가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바로 한번 출발해 볼게요 가격을 인상하는 5가지 비법이 콘텐츠는 오래전에 제가 판매하던 9만 9천원짜리 유료 PDF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을 줄이고 줄여서 일부 함축한 거예요 보시고 일주일 안에 당장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그리고 댓글이나 메일도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가격을 올리고도 더 잘 팔리는지 현장을 다른 분들께도 알려줄 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 가격을 올리고도 잘 팔리게 하는 법은 뉴 아이템입니다 뭐야 가격을 올리라고 해놓고는 웬 뉴 아이템? 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잠깐만 들어보세요 굉장히 깜짝 놀랄 사실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뉴 아이템이라는 건 새로운 걸 뜻해요 식당으로 치자면 새로운 메뉴가 될 수 있겠죠 우리가 가격을 올리는 궁극적인 이유를 생각해보면 마진이에요 마진 인건비도 올라가고 재료비도 올라가고 공과금도 올라가서 마진이 도대체 남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마진을 높여서 살기를 모색하기 위해서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물론 비용을 줄일 수도 있겠죠 다만 비용을 아낀다는 건 줄인다는 건 인건비나 식재료에 손을 댄다는 것이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과 음식의 퀄리티를 떨어뜨리는 최악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뉴 아이템으로 마진을 올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뉴 아이템이라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갈비탕을 13,000원에 판다고 칠게요 이걸 그대로 가격을 올리면 분명히 손님들은 반발할 거예요 아니면 근처에 다른 경쟁 매장을 갈 수도 있고요 올려봐야 고작 1,000원 정도 올리겠죠 그럼 손님 수는 줄어들고 올린 가격으로 매출을 메꿔야 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가격을 못 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갈비탕은 그대로 판매를 하고 한방, 모양, 인삼, 갈비탕을 16,000원에 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 3,000원을 더 받으니까 우선 객단가가 올라가겠죠 계절도 계절이니까 당연히 잘 팔릴 거고요 재료비는 1,000원 정도 더 써서 한방 재료를 넣어주면 돼요 명심하셔야 돼요 절대 가격만 올려서는 안 돼요 올린 가격에서 최소 3분의 1은 재료비에 그대로 투자를 하셔야 돼요 제가 추천드리는 건 2분의 1이에요 그럼 어마어마한 혜자스러운 뉴 아이템이 탄생될 수 있어요 이건 업종마다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응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실제로 2만 5천원을 받던 불고기 전골집에서 3만 5천원짜리 모포 남도 뻘락지 불고기 전골 이런 식으로 새로 출시를 좀 하게 된 적이 있어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네, 바로 객단가가 상승을 했고요 지난 동월 대비 매출이 25%나 상승했어요 마진도 8%가 올랐고요 1인 메뉴보다는 이렇게 단체 메뉴에서 새로운 뉴 아이템 즉 신메뉴를 출시했을 때 사람들은 주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얼리어답터라고 들어보셨죠? 새로운 전자기기를 빠르게 사용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인데 저는 얼리어 먹터도 있다고 늘 강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신메뉴가 나오면 무조건 먹어봐야 되고요 심지어 유튜브 커뮤니티 글이나 제 인스타그램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육개장 전문점에서 여름에 장사가 잘 안 되니까 급하게 출시한 냉면도 저는 꼭 먹어보는 그런 입장이에요 어떤 제품으로 만들었나? 맛이 있나 없나? 요즘은 냉면이 어디까지 발전했나? 그런 궁금증 때문에 저는 무조건 시켜보거든요 여러분 뉴 이펙트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신메뉴 효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새로운 음식에 대해서 탐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별 생각 없이 그냥 신메뉴를 주문하고 스스로 뿌듯해해요 저가 커피 브랜드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신메뉴를 계속 출시하는 이유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뉴 이펙트를 활용해서 손님을 잡아두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걸 활용하면 그냥 가격을 올리는 것보다는 신메뉴로 새로운 선택지를 주게 되면 손님들의 반발심도 현저하게 낮아져요 천원 올리는 것도 뭐라고 하는 손님들이 있는 반면 신메뉴 특히나 가치를 담은 신메뉴의 경우는 오히려 궁금해하고 호기심을 가지면서 먹어보고 싶은 욕망을 불러일으키거든요 꼭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두 번째 가격을 올리고도 잘 팔리게 하는 방법은 이노베이션입니다 갑자기 식당에서 이노베이션이라니 쇄신 혁신 이런 말인데요 식당에서도 이런 혁신이 필요해요 뭐 좀 거창하게 기업인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혁신이 아니라 가격을 올리기 위한 혁신이에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은 우선 그릇인데요 3,000원짜리 멜라민 그릇을 사용했다면 도자기 그릇이나 진짜 방자는 아니어도 방자 스타일을 표방하는 그런 노드릇으로 교체를 해요 주의해야 될 건 그릇 각각의 특색을 담는다고 이리저리 다 종류별로 바꾸시는 분도 계신데요 스스로의 감이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세트가 가장 좋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바로 무게예요 무게 그릇과 수조의 무게 이 무게 때문에 사람들은 가치가 있다 없다고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의식적으로 판단한다는 개념보다는 무의식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실제로 이 무게와 관련된 가격 이론은 옥스퍼드 대학교의 감각교차 연구소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쪽 연구 내용에서도 나와요 똑같은 음식이라도 그릇이나 수조에 따라서 무게가 달라지면 즉 무거워지면 손님은 약 14%에서 15% 정도를 더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 내용으로 말이에요 이걸 생각해 보시면 아주 쉬우실 거예요 5성급 호텔에서는 벨라민 그릇을 사용하지 않아요 이유는 바로 무게와 깊음 때문에 그렇고요 죄다 사기 그릇이나 무거운 노트 그릇을 사용하죠 바로 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릇에 혁신을 입혔다면 이제 테이블 매트에도 혁신을 입히셔야 돼요 그냥 일반적인 테이블 매트가 아니라 우리 매장에 스토리가 들어갈 수 있게끔 메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당연히 맛있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요 보통 음식이라는 건 먹기 전부터 침이 나오기 마련인데 이건 뇌에 측좌핵이 반응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먹기 전에 이미 맛있다라고 뇌를 조종해놓고 뇌의 보상 중추가 도파민을 막 분해하게 해놓고 음식을 먹게 하면 절반 이상은 우리가 조종한 대로 맛있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가치를 담는 방법은 제 영상 수십 개에서 알려드렸으니까 오늘은 잠깐 좀 생략을 할게요 자 그럼 그릇과 수저, 테이블 매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혁신해야 하는 건 바로 플레이팅이에요 플레이팅 그릇과 수저 그리고 테이블 매트가 혁신이라면 플레이팅은 완전 대혁신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음식과 이 음식이 같은 음식처럼 보이나요? 전혀 다르죠 가격 차이가 2,000원, 3,000원이 난다고 해도 사람들은 오른쪽 음식을 선택할 거예요 왜냐고요? 뇌에서 그렇게 조종을 하니까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한식이라고 다를까요? 고명을 어떻게 놓는지 안에 내용물을 어떻게 위로 쌓아 올리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뇌는 이미 맛있다라고 생각하고 먹을 수밖에 없어요 침을 흘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노베이션을 하면 당당하게 가격을 올려 받으셔도 돼요 이미 맛있다고 생각하고 먹을 게 뻔하니까요 세 번째 가격을 올리고도 잘 팔리게 만드는 비법은 기빙입니다 기빙은 무언가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 모두 다 줘야 돼요 하나는 유형, 하나는 무형 이렇게 두 가지요 자 유형은 일종의 덤이에요 쟁반짜장을 시키면 짬뽕탕을 주는 거예요 그냥 작은 그릇에 짬뽕 국물을 턱하고 성의 없이 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판매되고 있는 짬뽕탕을 주는 거죠 여기서 사이즈를 줄이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대표님의 판단이 필요하지만 웬만해서는 사이즈를 줄이지 않고 주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가득 주고 싶다면 그릇의 사이즈를 조금 줄여서 넘치도록 가득 주는 방법도 좋고요 이건 뭐 매장마다 메뉴가 다 다르니까 원가를 생각해보고 좀 짜야겠죠 기획 자체를 예를 들어서 저희 B2K에서 이번에 컨설팅을 마친 한 냉삼집의 경우는 냉삼을 주문하면 닭갈비탕을 푸짐하게 줘요 원가를 최대한 낮춰서 줄 수 있게끔 세팅을 했기 때문에 전혀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이득이고요 여기는 대학생이 많은 상권이다 보니까 냉삼을 시켰는데 닭갈비탕을 준다? 미친 듯이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그런 리뷰도 많고요 이 집 같은 경우는 막창을 시키면 모든 걸 다 줘요 그것도 단계별로 말이에요 그냥 일반 막창집과 이 막창집 중에서 선택하라고 하면 당연히 이 집을 선택하겠죠 가격을 조금 올려받아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마 지금 이 순간 머릿속에 번뜻 떠오르는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그걸 그냥 실행하시면 돼요 생각만 하지 말고 실행 그리고 유형의 것을 줬다면 무형의 것도 줘야겠죠 무형의 것은 바로 인포메이션입니다 인포메이션 즉 정보를 주는 거예요 아까 제가 테이블 매트에 우리 매장의 스토리나 음식의 가치를 담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메뉴판에 해당 메뉴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적음으로써 유형과 무형에서 투펀치를 맞은 손님은 가격을 올려받아도 전혀 반감심이 들지 않게 되어 있어요 오히려 사죽을 못 쓰고 그냥 주문을 하게 되어 있어요 특히나 이런 정보를 더 길고 자세하게 적을수록 손님들은 집중하고 몰입하게 되고요 이를테면 이 매장의 경우는 메뉴의 설명글이 어마무시하게 길죠 여기에 집중 안 하고 몰입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손님들이 자 유형 무형 모든 걸 주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사람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비싸게 보지 않아요 오히려 저렴하다고 생각할 뿐이죠 가격을 당당하게 올려도 미친듯이 팔려나가는 세 번째 방법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 가격을 올리고도 잘 팔리게 만드는 비법은 리네이밍입니다 이건 뭐 듣기만 해도 바로 딱 알 수 있겠죠 이름을 바꾸면 가격을 올려도 반발심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한 호프집 오뎅탕의 메뉴를 바꾸면서 이제 2,000원을 더 올린 사례가 있는데요 오히려 한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문률이 15%나 올라갔어요 기존에는 그냥 오뎅탕으로 판매를 했었지만 부산 98% 김종구 프리미엄 어묵탕으로 바꾸게 되면서 가격도 올려봤고 주문률도 올라가고 마진도 덩달아서 상승하게 된 거죠 이것 외에도 실제 사례는 좀 많은데요 그냥 카레를 13번지 뉴델리 카레 규동을 후쿠오카 직화규동 막창을 50년 대구 반야월 막창 이렇게 바꾸면서 가격을 올려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아 이번에 장건에서 진행했던 오프라인 마케팅 강의에서는 한 수강생 분이 황태구이를 강원도 용대리 황태 덕장으로 바꾸시고 매출이 무려 50%나 상승하는 그런 기업을 토했어요 황태 철판이 모자라서 판매를 못했다고 하니까 이제 가격을 올리는 일만 남은 거죠 여러분 사람은 인지효과의 동물이에요 뇌가 그만큼 발달했다라는 거죠 인지하면서 그대로 정보를 재해석하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평이한 이름의 메뉴는 의뢰 학습 효과에 의해서 평범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떠오르지만 숫자와 원산지와 사람 이름 등등 이렇게 가치를 담으면 인지하고 재해석해서 고밸류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거침없이 쓰는 거고요 리네이밍은 거의 뭐 치트키라고 봐도 무방한 방법인데 많은 분들이 아직도 그저 평범한 이름의 메뉴로 판매를 하면서 다른 곳에서 이제 가치를 담으려고 좀 해서 안타까운 부분이 좀 많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삼겹살도 그렇잖아요 삼겹살로는 받을 수 있는 가격이 정해져 있지만 이걸 조금만 변형시켜서 오겹살, 뼈겹살, 사겹살, 신겹살 이렇게 바꾸면 가격을 올릴 수 있어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가격을 올리고도 잘 팔리게 만드는 비법은 시그니처 셋입니다 시그니처는 다들 하나쯤 있으실 텐데요 아직도 시그니처가 없다면 반드시 계속 개발을 하셔서 만드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시그니처는 여러분 대표 메뉴가 아니에요 대표 메뉴랑 시그니처는 달라야 돼요 엥? 시그니처가 원래 대표 메뉴 아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엄연히 다른 거예요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맥도날드의 시그니처는 뭘까요? 네 다들 빅맥이라고 할 거예요 그쵸? 그런데 맥도날드의 시그니처는 바로 그릴드 머쉬룸 버거와 골든 치즈 버거예요 왜 맥도날드는 빅맥이 시그니처가 아닐까요? 네 시그니처와 대표 메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빅맥은 맥도날드의 대표 메뉴이고 시그니처는 계속 바뀌어요 그릴드 머쉬룸 버거의 유행이 지나면 또다시 다른 시그니처를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그니처를 계속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우리 매장의 시그니처는 이거예요 이렇게 평생 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신규와 단골 손님을 유입시킬 수 있게끔 계속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 시그니처 셋을 이야기하려다가 조금 다른 이야기로 샜는데 어쨌든 시그니처 셋은 한마디로 우리 매장의 시그니처를 한 가지로만 정하지 말고 여러 개로 정해서 그 세트를 만드는 걸 의미해요 이를테면 시그니처 3개가 있다면 이 시그니처 3개를 모두 사먹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 시그니처 3개를 조금씩 모아서 세트로 만드는 거예요 약간 비슷한 예로는 짬짜면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드라마 무빙에서도 나왔던 한양대 앞에 행운돈가스집 아시죠? 행운돈가스집에서 파는 돈가스 플러스 김치볶음밥 세트나 생선가스, 함박스테이크, 돈가스 같이 나오는 그런 세트가 될 수도 있어요 시중에 있는 좋은 예로는 생활 맥주에서 판매하고 있는 수제 맥주 5종 샘플로도 좋은 사례가 되겠죠 다 먹어보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먹어보려면 이걸 주문하면 되를 알려주는 거예요 소코아 카레라는 브랜드가 있는데요 여기는 시그니처가 이렇게 3개인데 한 사람이 이 3개를 다 먹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그니처 세트라는 걸 판매해요 그럼 이 세 가지 맛을 다 먹어볼 수 있고요 아마 이걸 개발한 R&D팀의 의도는 일부러 이렇게 기획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역시나 결과도 이 시그니처 세트의 판매량이 압도적이고요 모든 블로그 체험단들을 보면 이 시그니처 세트를 주문하고 일반 손님들도 이걸 주문하는 경향이 엄청 크고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욕심이 있어요 이 욕심이 돈과 생리적인 한계 그러니까 배부름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타협을 하게 되는데 타협의 아주 적정선을 제시해 줌으로써 가격을 올려받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좋아하고 더 미친듯이 주문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다섯 가지 가격을 올리는 비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사실 이외에도 현장에서 쓰이는 기술에는 세 가지가 더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오늘은 제가 영상 길이가 좀 생각보다 많이 길어져서 이렇게 다섯 가지로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좋아요를 다들 한번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을 달아주시면 반응이 있는 걸로 제가 판단하고 나머지 세 가지도 좀 정리해서 콘텐츠로 만들어 볼게요 아 그리고 알람을 전체 설정으로 해놓으셔야 제가 세 가지 다 정리된 콘텐츠를 올리면 바로 이렇게 휴대폰으로 알람이 가니까 알람 설정을 꼭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일주일 안에 아니 조금 시간이 좀 모자랄 수도 있으니까 조금 이제 준비를 하셔서 한 달 안에는 꼭 가격을 인상하시고 후기를 메일로 보내주시거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마진율을 높여서 조금 더 나은 장사를 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셨죠? 자 그럼 건프로 이만 들어갈게요 오늘도 많이 받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아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